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PX생명과학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144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3시 33분을 지나가는 시점이 되겠고 KPX생명과학은 오늘 5.74%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KPX생명과학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계속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PX생명과학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바로 화이자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8일날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KPX생명과학이 국내 최초의 항생체 중간체를 미국 화이자에 오랜 기간 독점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종목이 화이자 관련 주로 엮이기 시작을 한 거죠. 백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하나의 테마주로서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인 흐름들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대주주가 이렇게 지분 21.92%를 매도해서 890억 원 정도를 현금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는 관련이 없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KPX생명과학이 납품하는 제품은 화이자의 백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한 6천 원대에 있던 주가, 6, 7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단순히 그냥 한 3만 5천 원대까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심화됐고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제 생각에는 반등을 서서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화이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백신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화이자로 찍힌 이상 이 종목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화이자 관련 이슈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자랑 관련이 없다 해도 이 종목이 화이자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 화이자 이슈가 부각되는 한은 이 종목은 거기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이 주가는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최대 주주나 얘네들이 팔았고 그런 물량들 때문에 주가는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저는 기술적 반등이 이제는 나올 차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에 과연 반응이 나오냐? 화이자 이슈라 그랬죠. 결국에는 이 화이자 이슈의 반응이 나오기는 할 텐데 사실 지금 이 종목을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도 없는데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냥 매매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화이자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반응은 올 것이고 화이자 이슈에서 뭔가 시세를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차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차트를 좀 만들어 놓고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붙여서 올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명분으로 삼겠죠. 그래서 KPX 생명과학은 지금 지난 이제 11월 초에 11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는 하락 추세 이렇게 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KPX 생명과학이 추세를 빨리 돌려야 됩니다. 추세의 전환을 빨리 가져가야 어느 정도 바닥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승 흐름들도 탄력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KPX 생명과학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이제 검은색 선이 되는 자리고 반대로 저항대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검은색 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사실 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넘어가지는 못했고 걸쳐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넘어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넘어간 것 같지 않으면서도 반은 넘어가고 반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캔들의 반은 넘어갔죠. 이만큼은 넘어갔고 이만큼은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걸쳐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는 KPX 생명과학이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한 15,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계속해서 좀 잡아주고 있다는 거고요. 차트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트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어제 찍을 때는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찍고 나니까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려버리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이 종목을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저가 매수나 이 종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려고 하는 매수의 힘이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공방이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서 좀 반응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12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화이자 백신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11일 날 접종 시작하고 뭐 배송이나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이런 이슈에서 주가는 한 번 정도 반응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 또 영국 12월 7일 날 접종 시작 이번 주 화이자 백신 승인 예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언론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영국이 2일 오늘이죠. 오늘 잘하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은 승인할 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영국이 제일 먼저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만 생각하면 일단은 영국하고 다음 주에는 미국 정도에서 화이자 이슈가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 한 12월 말 정도는 돼야 뭔가 결과가 나오고 백신이나 이런 것들 승인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영국과 다음 주에 미국 정도에서 뭔가 이제 긴급 승인 이슈 속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주는 상태에서 재료가 부각이 된다면 결국에 거기에 반응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거죠. 차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재료를 갖다 붙여서 이제 상승의 모멘텀으로 삼는 건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5,0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사셨던 분들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5,0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손절보다는 이제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슈팅이 나온다면 저는 2만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추세 전환이 먼저다. 추세를 빨리 돌려놔야 이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 이후에 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추세를 돌리게 되면요. 돌리고 나서 추가 매수세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속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세 전환만 좀 해놓고 돌파가 된다면 이후에 후속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화이자 이슈에 맞춰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나 저는 보유의 관점이고요. 올라간다면 한 2만원대, 2만원대, 천원대, 2만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와 뭐 기술 재료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반등 정도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PX 생명과학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KPX 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